1981년 잠원동에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 리버사이드 호텔이 47층 랜드마크로 변신합니다. 서울시가 마련한 리버사이드 호텔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호텔 건물 저층부에는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높이 25m, 약 7층 높이 이상 건물을 들어올려 인접 시설 녹지와 연계합니다. 또 상층부에는 호텔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된 스카이라운지와 가든 카페를 조성하고 초고층부 외관은 레고 블록 형태의 설계를 적용해 혁신적인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